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를 찾아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할머니들이 몇 분 안 남았다며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두 건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대표님뿐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참여해주면 아마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이 할머니가 채택을 요청한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역사 수정주의 규탄 결의안과 우리 법원의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 판결 환영과 조속한 피해자 중심 해결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위안부를 만든 죄를 알아야 하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실토하고 사죄하라는 것이라며 사죄하면 저는 용서해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실토하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실토하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